동두천 기독연합회가 2021년도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동두천 장로교회 구재상 목사는 지역사회 부흥의 물결로 발돋움해 나가는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동두천시 근접지역의 교회와 유관기관 가입을 확대했으며 3명의 목사 부회장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독연합회 회원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려운 최악가정들에게 연탄 2천 장을 배달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기관의 개인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